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선옥스라고 하는 회사의 Oxford Inflator라고 하는 플러그인 이펙터 세일 소식이 있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이펙터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음량과 음압을 별다른 걸 건드릴 필요도 없이 이 이펙터만 걸면 어느 정도 충분히 올려주는 어떤 다이내믹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펙터입니다. 사실 이 선옥스 이 Oxford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일을 지금 전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뭔가 유니크한 그런 어떤 플러그인 이펙터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세일하는 거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딱 쓰기 좋은 것들만 제가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제 영상에서 항상 그렇지만 오디오디럭스와 플러그인 부티크 이 두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두 회사가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나한테 이점이 되겠다 하는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플러그인 부티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부티크.com 들어오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Oxford 인플레이터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옥스 시리즈를 지금 다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보면 42.9달러로 되어 있죠. 요즘에 이제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여서 예전에 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한 75% 정도의 큰 폭의 세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저렴하게 세일을 했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구입하면 좋을 만한 시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더라도 몇 달 전에도 세일을 했었고요. 아마도 몇 달 후에도 또 세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을 이 이후에 보신 분들도 요 가격 정도면 아주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가격은 요 정도인데 원래 가격보다 항상 세일할 때 구입을 하니까 우리는 요 정도가 이제 적정 가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플러그인 부티크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플러그인 부티크는 특이하게도 세금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세일 가격이 39달러가 정확한 세일 가격이에요. 근데 거기서 3.9달러가 텍스로 이렇게 붙기 때문에 include 텍스 돼 있죠. 그래서 42.9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뭐야 왜 세금을 더 내야 돼?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플러그인 부티크의 장점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사면 항상 뭘 하나로 공짜를 줘요. 이 플러그인 부티크 사이트의 특징입니다. 매달 바뀌는데 어쨌든 뭐라도 사면 항상 뭘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내가 뭐 산 거 없었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미 뭐 산 게 있다. 그러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입하는 게 손해일 수도 있어요. 세금을 내니까요. 그런데 뭐 산 게 없고 더 살 것도 없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텍스는 조금 붙지만 텍스 가격이 곧 요거의 이제 뭐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구입하면 되는지 너무 쉽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미 카트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인카트라고 떠 있죠. 여러분들 애드카트 하시고요. 카트 들어가시면요. 네 그럼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옥스포드 인플레이터 이렇게 떠 있죠. 그리고 39달러가 원래 정가고요. 텍스가 3.9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손해지만 이제 장점은 이제 프리 기프트 해가지고 요걸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6월 현재는 플레이 비트 라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오토튠 관련된 걸로 뭐 하나 줬었고요. 다음 달엔 또 뭘로 바뀔지 모르겠네요. 이 세일이 7월까지 이어지는데 7월에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 이거 유용하겠다. 그러면은 뭐 같이 이제 껴서 공짜로 주는 거니까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dd to back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플레이 비트 요게 뭐냐. 뭐 그러면은 한번 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에 플러그인 부티크 사이트에서 여기 오른쪽에 요거를 눌리시면은 이제 설명을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항상 요게 바뀌어요. 매달.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리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설명돼 있고요. 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루브 머신입니다. 이렇게 버튼 콕콕 눌러가지고 그루브를 짜는데 이제 쓸 수 있는 가상 악기고요. 요즘에 뭐 비트나 그루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또 쓰실 수 있겠죠. 근데 라이트라고 붙어 있으니 아무래도 기능이 약간 제한판 같은 거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받으셔서 같이 이제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엔 오디오디럭스 요 화면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오디오디럭스 화면이고요. 오디오디럭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요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요렇게 인플레이터 네이티브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네이티브라는 말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프로틀을 쓰고 있지 않은 한 항상 네이티브를 구매하셔야 된다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HD 또는 HDX 이런 게 붙어 있는 거는 프로틀을 쓰는 사람만 해당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네이티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아까 플러그인 부티크에도 똑같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네이티브라는 말이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그냥 네이티브인 거고요. HD 또는 HDX라고 붙어 있다. 혹시 뒤에 가격이 좀 더 더 비싸요. 이상하게 왜 이건 똑같은데 왜 더 비싸냐. 프로틀에서 쓸 수 있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티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가격 39달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세일이 얼마 남았는지 나와 있네요. 세일 기간 사실 7월 13일인데 뭐 끝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아직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이 영상 보시고 소리도 들어보시고 구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디오 디럭스의 장점은 뭐냐. 근데 애드카트를 하면요. 요렇게 해서 얘네 사이트 항상 뭐 특징 제 영상 여러 번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체 할인을 무조건 해줍니다. 자체 할인. 너무 저렴한 거는 자체 할인이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뭐 몇 시 달러 이상 되면은 항상 이렇게 자체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35달러까지 내려가죠. 35달러.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이제 조금 차이를 두자면 한 8달러. 7, 8달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무료로 주는 거 필요 없고 아니면 뭐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정립금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저렴한 게 좋아. 그러면은 오디오 디럭스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무료로 매달 주는 거 그거 혜택도 있고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뭔가 여러 번 산 게 있어서 정립금이나 뭐 이렇게 저렇게 누적된 게 있다. 그렇다면 플러그인 부티크에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곳 다 이렇게 세일을 하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구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세일 소식이나 아니면 무료 배포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영상을 설명드리면서 아이락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 사실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락 닷컴이라고 하는데 오셔서 혹시라도 계정이 없는 분들은 이 계정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인플레이터 설치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설치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설치 과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설치 과정 영어를 조금 읽으시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이 낯선 분들은 아마 약간 애를 먹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아이락 계정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데요. 없는 분들은 이렇게 프리 어카운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동글키 같이 무슨 이렇게 USB 장치 같은 게 이렇게 꼭 필요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C타입까지 나옵니다. 예전에는 USB A타입이었는데 이제는 뭐 동글키 같은 USB 장치 없어도 됩니다. 클라우드 방식도 있고요. 그냥 어쨌든 계정만 만드시면 돼요. 이건 뭐 꼭 구입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프리 어카운트 계정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락 라이센스 매니저라고 하는 것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설치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플레이터 설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입을 진행하셔서 알아서 이제 설치하시고 알아서 이제 쓰실 분들은 여기까지 영상 보시면 되고요. 도대체 인플레이터가 뭔데 이 영상을 준비해서 추천을 하느냐 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큐베이스 프로젝트 하나를 띄워놨고요. 일단 인플레이터를 요 믹스단에다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인플레이터의 정확한 용도가 뭐냐 사실 뭐 정확한 용도는 없어요. 여기저기에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 쓰시면 돼요. 하지만 가장 많이 언제 쓰느냐 마스터링 같은 그런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하지만 마스터링 때만 써야 되냐 이거 마스터링 플러그인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각각의 트랙에도 쓰셔도 되고요. 뭐 드럼이나 피아노나 뭐 각각 트랙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룹 트랙 만들어서 그 그룹 트랙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믹스 트랙 하나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스터링 뭐 전용 프로그램 같은 거 쓰시거나 아니면 마스터링 작업 하실 때 거기다 걸어서 쓰셔도 되고요. 들어보시고 나는 이런 용도에 쓰면 좋겠다 하면 어디다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플러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할 만한 게 사실 많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번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마침 이번에 세일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소리부터 이제 들어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이펙터를 걸어놨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펙트라고 하는 부분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걸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켜있죠. 그래서 바이패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이펙터가 하나도 안 걸려있어요.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믹스 트랙만 솔로로 놓고요. 이런 정도의 볼륨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펙트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걸려있죠. 그래서 지금 끄나 키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인터페이스가 너무 옛날 스타일인데 사실 옛날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디자인적으로는 살짝 옛날 풍이 남아있어요. 그림만 봐가지고 좀 안 친한 것 같은데 이렇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이펙터입니다. 영상 초기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건드릴 게 몇 개 없어갖고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고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이펙터입니다. 그런데 음량을 뭐 건든 것도 없는데 확 올라갔네?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펙트라고 하는 게 일종의 믹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SSL 리버브 관련된 거나 설명드리면서 믹스의 개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약간 블렌딩하는 거예요. 드라이와 웻 그러니까 걸린 소리와 안 걸린 소리 실제 원래 드라이한 소리와 이펙터를 거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섞어서 쓰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100 놓으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펙터가 완전히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을 해놨으니까 바이패스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볼륨 차가 어느 정도까지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바이패스 해놓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이번에는 올려 볼게요. 지금 아무것도 건든 게 없고 이펙트라고 하는 이건 그러니까 믹스니까 이렇게 주면 아무것도 안 건들고 그냥 100 이펙터를 걸기만 했는데도 음량이 올라옵니다. 어? 이거 그러면 리미터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컴프레서 뭐 맥시마이저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거랑 같이 묶여서 언급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얘네 회사 홈페이지나 많은 유저들이 설명하긴 하는데 리미터도 아니고 컴프레서도 아니고 맥시마이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트레시홀더나 해가지고 레이셔로 비율로 누르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컴프레서, 맥시마이저, 리미터와 같이 묶여서 언급은 되지만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펙트를 100 만들고 쓰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어떤 세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믹스 트랙이 아닌 각각의 트랙 어떤 특정 악기 이런 데다 쓸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블렌딩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풋 레벨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데요. 이걸 잘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립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0dB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풋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클립 0dB 그러니까 이 0dB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이펙트 100도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드렸지만 아무리 이펙트 올려도 찌그러지고 약간의 디소션 같은 게 걸리고 할지언저 이 클립 0dB를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 버튼이에요. 그래서 얘네 홈페이지에서도 그러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눌러놓고 이렇게 써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클립을 끄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보세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어우 난 무조건 켜야겠네. 어우 켜야지.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켜고 쓰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끄고 쓸 땐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0dB에 뭔가 평탄화를 맞추고 싶지 않고 내가 임의로 인풋 레벨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끄고 인풋을 적정히 올리면서 이 미터기를 보시면서 끌어올리면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풋 레벨을 내가 임의로 어느 정도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립을 끄고 어느 정도 올려서 이게 미터기가 약간 뚫고 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어떤 느낌을 위해서 이렇게 끄고 쓰시면 되고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클립하고 그냥 인풋 레벨 적당하게만 조금만 주고 그냥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립 0 버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인풋 레벨이 그러니까 0에 두고 그냥 이펙터를 100만 해도 음량이 올라가는데 더 올릴 수 있냐 인풋 레벨을 올리시면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에 따라서 또 어떤 파형의 크기나 게인에 따라서 다 입력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음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올릴 때 이펙터만 100 주고 많은 게 아니라 인풋 레벨을 적절히 미터기를 보면서 맞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미터나 컴프레서나 맥시마이저 같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얘네들은 이렇게 끌어올려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니크하다라고 자기네 회사 홍보할 때도 그렇게 유니크하다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요. 아까 전에도 구입하는 그런 데에서도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시크릿 웹폰이라고 하거든요. 비밀병기, 비밀무기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추천 많이 하는 그런 이펙터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밴드 스플릿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매뉴얼상으로는 주파수 대역을 분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LF, M, F, HF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분류를 한다라고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선 이제 살짝 읽어보시면 되고요. 매뉴얼에서도 이거에 대한 설명도 있고 어떻게 쓰면 좋다라는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지만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제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써보지 않아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쓰면 좋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뉴얼을 보니까 이거를 그냥 보통은 이제 꺼놓고 쓴다. 그래서 꺼놓으면 다이렉트 모드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쓰면 되고요. 이펙트 인 버튼은 당연히 이펙트를 이제 켜는 버튼이죠. 이거 꺼지는 거고요. 그냥 항상 켜 있어야 되고 이펙트 100돼 있으면 되고요. 커브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잘 다루면 좋은 건데요. 커브는 일종의 톤을 제어하는 건데 이게 이제 걔네 매뉴얼에 밑으로 내리면 어떻고 위로 올리면 어떻고 이렇게 설명이 좀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뭐 간단하게 여기 이렇게 영어로 설명이 돼 있어요. 위로 올리면은 소리가 조금 밝아지고 좀 뭐 하이가 좀 부스트 된다고 얘기를 드려야 되나? 뭐 그렇고 밑으로 가면은 조금 어두워지고 약간 하이가 깎이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매뉴얼상으로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내리면은 드럼이나 타악기 같은 좀 이렇게 무게감을 주는 비트나 어떤 이렇게 타격감을 주는 그런 거에 쓰기 좋다라고 매뉴얼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일악기나 어떤 그런 데에는 고음을 조금 내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가 조금 컷 돼가지고 고음을 상세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로 조금 올리면은 볼륨도 약간 상승한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하이가 부스트 되니까 부스트가 되니까 볼륨이 살짝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매뉴얼에서 팬니스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말로 그럼 뭐라 해야 되지 풍성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FAT하다 하는 거 있죠? FAT하다. 우리가 사운드 좀 FAT한데 이렇게 FAT요. 근데 어쨌든 FAT니스라고 돼 있는데 그 느낌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서 위로 올리면은 조금 더 하이가 살고 FAT한 느낌이 들어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약간 무거워지고 하이가 깎이지만 대신 좀 타격감이 있는 그런 타악기 드럼, 비트 이런 데 쓰기 좋다. 그렇게 이제 매뉴얼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톤 잡아가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웃풋은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거의 건들지 않으니까 0db에 맞추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요거는 이제 단순히 믹스 같은 블렌딩 개념이니까 핵심은 인풋 레벨의 어떤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거와 잘 맞추시는 거 밑허기 보시면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톤을 맞춰서 커브 페이더를 건드려서 쓰는 거 이게 조금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커브 요거 움직이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대충 놔두고 네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은 저는 믹스 트랙 그러니까 이 트랙들을 다 합쳐놓은 믹스 트랙에만 걸어놓고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요의 역할이 또 다를 수 있어요. 단일 납기에 걸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의 이제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플레이터를 꼭 믹스 트랙에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단일 트랙들에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부분에 걸어가지고 한번씩 들어보시면서 톤의 변화나 어떤 그 음향 음압의 변화를 느끼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마스터링이나 이렇게 믹스 트랙에 사실 가장 많이 써요. 단일 트랙에는 저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진 않고요. 마스터링 프로그램에서 마스터링 체인 중에 일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추천하는 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음악 다 만들고 내 음악은 왜 이렇게 숨이 죽어 있어. 이거 어떻게 끌어올리냐. 마스터링 하라고 그럴 거예요. 마스터링 해야 돼. 근데 마스터링 어떻게 하는데? 그럴 때 어디 맡겨야 돼. 돈 주고 물론 어디 돈 주고 맡기고 남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내 손에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냐. 그러면은 뭐 리미터를 걸고 컴프를 걸고 뭐 오존 뭐 이런 거 유명한 거 쓰고 어쩌저쩌고 그래서 마스터링 체인이라는 걸 만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의 출발선으로 이 인플레이터를 한번 걸어주면은 어느 정도 아주 간단하게 음량과 음압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마지막으로 이렇게 옥스포드 인플레이터 이거 이제 사이트 얘네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쏘녹스 홈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이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매뉴얼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매뉴얼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 매뉴얼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유저 가이드 해가지고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버튼인 뭐고 어떤 페이더가 뭐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 뭐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좋더라고요. 영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요즘에 크롬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한국어 바로 번역되죠? 여기 딱 누르시면 바로 한국어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가지고 물론 약간 이상하게 번역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세일은 7월 13일까지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한번 들어보시고 정보도 찾아보시고 구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기간 이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얘네 인플레이터 얘네 회사에서 세일을 종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달러 전후에 이제 가격이 보이면 이 정도면 살만한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뭐 시간이 지나면 더 할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더 좋은 일이고요. 그렇게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인플레이터 하나 구입해놓으시고 트랙이나 아니면 믹스나 아니면 마스트랭이나 이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플레이터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코민주였습니다.